마이디TV 애들입니다. 제가 오늘 국내에서 가장 풍부의 트램플린파크인 바로 바운수 트램플린파크였습니다. 네 트램플린 방방이죠. 제가 방방을 참 좋아하세요. 친구들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어떤 트램플린이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친구들 어디갔죠? 들어갔나봐요. 저도 빨리 가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려운 점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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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타임들이 있어서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 중에 피고나잇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춤을 추는데 정말 신났습니다. 그리고 트램폴린 기구 중에 피고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하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운이 머무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여행소리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마이링 지휘 구독하셔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